한국국토정보공사 원강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이영은입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내년 전국영양사 순례를 기최하고 있습니다. 영양사 선서 사랑하는 전국의 영양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건강한 식생활 만성자 예방과 평생 건강을 구축할 수 있도록 방금 소개받은 국회 여성가정위원장 보건법자에서 일하고 있는 송파금의 지역으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만인수원입니다. 힘을 못해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축하해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 기재위원장 전국영표입니다. 건강함을 줄 수 있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영양사 여러분 이런 것 생각합니다. 동의하십니까 오늘 국민들의 건강지킴이 전국영양사 대회에 참석해서 축사를 드렸습니다. 더 이렇게 열심히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권익이 보호되고 권리가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좋은 대회였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영양사 선생님들께서도 국민들의 영양 건강관리 더욱더 잘해 주시고요. 우리 국민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